4.3 당시 무장대의 습격을 막고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낙선동 4.3성. 서늘곳에 피신했다가 많은 주민들이 희생되고 초토화 작전에 마을이 불타 없어지자 도망친 사람들은 성터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낙선동 역시 훼손되고 일부는 사라졌지만 제주도가 지난 2009년 복원 사업을 추진해 재건됐습니다. 하지만 복원된 모습은 4.3 당시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과거 사진과 비교해보면 낙선동 성터 입구는 복원된 모습과 전혀 다르고 주민들이 직접 쌓아 올렸던 성담도 달라 보입니다. 이곳 낙선동은 4.3 유적지를 복원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하지만 당시 상황과 동떨어지게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18억 원의 혈세를 투입해 복원된 낙선동은 결국 부실한 고증과 자문으로 엉터리 복원이라는 감사위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4.3 당시 민간인 수용소로 이용됐던 옛 주정 공장. 현재는 터만 남아 있는데 이곳에도 역사기념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국비 50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지상 1층의 지하 2층 규모로 전시와 관람, 추모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념관 조성 사업을 두고 절차를 무시한 유적지 정비 사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4.3 특별법에는 4.3 유적지에 위령탑이나 사료관을 조성할 경우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어떤 논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 유적지라면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도민 의견도 수렴하는, 다시 말해서 토론이나 공청의 절차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데에서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습니다. 제주도는 유적지 조례에 따라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문화재도 등록을 한다는 도시적 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그걸 있는 형태를 복원을 하거나 그럴 때 고정이다. 복원이다 이거를 쓰는 것이지 역사 기념관 그거 하고 조형물 설치하고 나중에 그거 끝나면 서복원이나 조성을 해서 제대로 된 복원과 정비가 아니라면 오히려 역사 왜곡이 될 수 있는 만큼 역사의 현장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